매출입니다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큰 태어난지 5분된 아이들이에요 건강한 아이들을 분양받은 것 같긴 한데 잘 길러봐야겠죠 차 안에 얘네들이 30도 이상에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히터를 틀고 시트도 따뜻하게 해줬어요 아직 애기들이 서로 품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머리를 쳐박고 그러네요 예쁘긴 한데 건강하게 길러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 봐야겠죠 정말 작습니다 계속 품속으로 파고들어요 아직 애기라 태어난지 5분 됐다고 합니다 파이팅 매출이 남내들 매출이 남내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